먹건살야지 먹건살야지 다 그런거 아니겠어 미친놈이네 나 살려줘 미친놈이 있어 여기에 일배원이야 어머 레테야 기다려봐 내가 여기서 파밍해서 구해줄게 버티고 있어 도라이네 얘 고맙다 먹었어 먹었어 이메일로 보네 구해줄게 와 바로 바로 속춘하네 벌써는 화면에 어딨는지 사람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긴가빈가 하단 말이야 어딨는지 찾아야 한다고 아 캄퐁이 사람가네 이거 저격이네 화면이야 그리고 레테야 나 완전 멀어 그냥 다른데 갈까 그래 저기 저기 양식장 같은데 가자 거기도 사람있어 레테야 아니 얼마나 했는데 그 아직도 뒤에 내리는거야 아 진짜 답답하네 아 나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를 까먹었어 아니 배그림 옛눈에 넣고 그냥 따라가게 해놓을걸 아 자 지랄하지마 아 애야 야 너 뭐 안되잖아 나 못 만나잖아 야 뭐 아노 여기서? 모함이 아니라 시발 만날 수 있네? 아 이런식으로 하는거구나 에이 근데 이맘 웃음을 빨리 해보고 싶다 재밌을거 같네 시발 아 짜증나 이 자식 허허허허 아 짜증나 이런 내가 싫어 이런 내가 나도 모르겠어 이제 애들아 어떡해 어떡해 저 좀 살려주세요 님들 멜플 때문에 존나 짜증나는데 경마게임 존나 재밌어 보여 시발 아 진짜 제발 스킨 스킨 한 번만 아 진짜 여기서 마지막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발 힘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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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개졸리네 진짜 뭐이 배고파 뒤질거 같아서 가볼게 어디가서 나 말달 200 지르는거 비밀로 해 비밀로 해줘 갈게 아 나 진짜 친구들 보일 그게 없네 면목이 말달 흐흐 아 뭐야 또 갈라고 했는데 또 이런거 하면 봐줘야지 어제 말달에 지른 던이면은 디럭스 스위트룸에서 주말 내내 꼭 개꿀잠자면서 룸서비스 처먹다 와도 되겠네 아침 점심 저녁 이틀 내내 그냥 아하하하 진짜 아 근데 와 한번 잠오고 싶긴 하다 이런 데서 1화에 56만원부터 시작 아니 카톡 보니까 달라는 분이 몇 분 계시길래 어이가 없어가지고 미쳤나 싶었는데 벌써 3월 14일이네 유네 루페운에서 행복하세요 나랑 같은 말 하고 있는 뭐냐 아 아 바텀 칭찬받았다 당연한 결과죠 서포시 civilt에 서포시 털 전판이라고 확 의견이 다르죠 정판 서포시 정판 서포시 동일 인물이잖아요 아 그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덕판 전날은 좀 편하긴 했어요 컷! 한 번에 걷.. 아이씨이 말.. 아 뭐야! 갑자기 발판이 생겼어 애님들아 억울해.. 접어 너 개못해 접어 저 EID 골 3 본캐 골 2 미마곤 질적으로 틀림 왜 웃어 저 방송 중인데 꼬피님 실력 논란이 좀 많네요 암튼 좀 더 잘해지면 연락하셈 버스 태워드림 근데 하고 나면은 게임하기가 싫음 저거 저렇게 하고 그래요? 좀 기대되지 않아요? 언제 이길까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? 연패하면은? 언제 이길까가 아니라 뭘 해도 이길 수 없을 거야라는 약간 쓰레기 마인드로 다 게임을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연필을 하면은 뭘 해도 이길 수 없어 그럼 혜숙님하고 바꾸기에는 텐템이랑 바텀은 좀 나빠요 우리 가세요 잘 정렬할게요! 레티넘 푹 가세요! 답해야지 가이다 티카님 안 할 거면 벤함? 이미 변했구나 이미 벤함 비에고 그럼 변해야겠다 근데 내가 할 거야 미친 거다! 아 그래? 아 뭐야? 급하게 다른 거 변함 아 근데 이미 벤이다 사라졌는데 까비 나 저 비에고 좀 싫어해 귀찮아 진우야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캐릭터는 없어? 그 아이디에? 아니 죄송한데 저 리그오브레전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렐리아 하고 싶어서 롤 하는 건데 최고다 이게 터진 거 뭐야? 뭐야? 아니 잠깐만 뭐야 이거? 아 진짜 뭐해 이 장원이 근데? 어 나 저거 맞았으면 나도 죽었네? 나 순간 엣지군인 줄 알고 나도 뭐지 이거 하고 있었는데 야 근데 텐템이랑 너는 언제 죽었어 근데? 나 잘못 눌러갔네 잘못 눌러서 죽었다고? 곧 딜이 너무 약하잖아 코드리얼은 약한 거예요 선생님은 이즈 한번 해보실래요? 얼마나 쎈는지 한번 보게? 아 저 이즈 리얼 안 하죠 저는 그런 캐릭터 안 하죠 아니 그런 캐릭이다니요 아 잘못 졌어 이즈한테 줬어 아 왜? 안돼 아 뭐가 안돼요 와 잭스한테 줄라 그랬는데 손이 미끄러졌다 아니 그렇게 안되라고 할 것까진 아니지 않나? 아 끔찍해 안돼 안돼 아 뭐가 끔찍해 아니 지금 기호하는 사람한테 무슨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? 와 이럴수가 아니 투모니를 신뢰하고 뭐하고 막 말하더니 막 겉과 속이 다른 분이네 아쉽게 아쉽게 세모구 타 그치 버스급은 아니야 크크 냠냠 양심이 근데 안할게요 저 사람 때문에 아 야 잠깐만 아 진짜 왜 그래 냠냠 왜 그래 아니 게임도 못하는 게 왜 버스 기사를 내쫓고 난리하지 Ente 와 진짜 너무만 되네 아니 근데 게임도 못하는 게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너무יות 아니 가만히 서 absence 나한테 왜 갑자기 플레이 그스를 포커하는 거야 아 앞에 설 그렇게 앞서 가봐 의미없어 아아 안돼 아 미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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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텐머리는 좀 그러시네 텐텐머리님이 10분에 하자 한 제가요? 네 텐텐머리님이 10분에 하자면서요 텐텐머리한테 뭐라 하지마 니가 잘못했어 김두띠 닥쳐 니가 못됐어 왜 편들지? 너 그런식으로 하면 너 오늘 퀄레트 넣어 아 미안해 텐텐야 텐텐 떨어져 텐텐어 왜 저주해 텐텐어 텐텐어 떨어져 텐텐야 너무너무 신나게 다 밟고 다니는 거 아니야? 이거 개 신나는데 밟고 다니는 거 저희 팀이라서 이거 안 보고 부수면 한 방에 갈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어차피 한 명만 남으면 1등이라며 텐텐아 아 나 비켜졌어 아니 나한테 미쳐서 오신다 지금 어떻게 바보야 텐텐어 텐텐어가 날 죽였어 아니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근데 방금 봤는데 방금 봤는데 텐텐어 비겼어 텐텐어가 밀었어 이 쓰레기 왜 같은 팀을 미는 거야 점심해보니까 또 보여주는 거야 텐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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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 sneeze 텐텐어 텐텐어 溫평 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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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